기상캐스터 배혜지 수요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도 점점 늘고 있고 따라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비교적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천연가스 ETF 가격 흐름인데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던 것이 횡보만 하다가 올해 들어서 약간 반등하는 듯하더니 여전히 정치 향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천연가스와 석유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향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지역별로 천연가스 가격이 완전히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공급이 충분한 미국은 굉장히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반면 일본의 LNG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연동한 천연가스 가격을 그동안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유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각 지역별 천연가스 가격의 격차가 과거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천연가스를 가지고 일본에서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천연가스 기업들의 최근의 움직임이 좀 바쁘게 흐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별로 추가적인 개발 프로젝트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는 지금 돈이 없어서 시베리아 쪽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중국 쪽으로의 가스 공급, 또 연해주 쪽으로의 공급을 통해서 한국이나 일본으로의 추가적인 공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즈프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베리아 쪽에 추가적인 개발을 할 가능성, 그 외에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쉐일가스를 포함한 추가적인 천연가스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 물량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의 유가와 연동한 천연가스 가격 체계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단기 수출 물량, 단기 계약 물량이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공급 물량의 증가 가능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수출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깝게 중국만 하더라도 5월에 수출량이나 수입량 그리고 소비량까지도 꾸준하게 천연가스 소비량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중국 동향은 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요 쪽에서 가장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옆 국가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쪽에 지금 천연가스의 생산과 소비를 보시면 생산해내는 물량보다는 절대적으로 소비량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스모그가 심각한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여전히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난방, 발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아직도 70, 80%를 석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석탄의 비중을 빠르게 줄여가야 하는데요. 완전 연소에 가까운 천연가스가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처럼 파란색의 수요가 현재 지금 녹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산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LNG의 특징은 석유나 석유학 플랜트와는 달리 주로 중소용 LNG 생산시설들이 많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지역별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런 각 지역 중심의 소용 LNG 생산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중국의 소용 LNG 생산기업들의 생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쪽이 돈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대형 기업들이 LNG 보급이라든지 생산 쪽으로 서서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의 전반적인 소용 LNG 생산기업들도 점점 대형 회사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 규모도 해가 가면 갈수록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별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역별 가격 차는 줄어들고 있고 개발 프로젝트는 늘어나고 있고 또 수출 물량도 증가하면서 중국 쪽에서도 이런 천연가스 사업에 대해서 좀 활발한 움직임이 띄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총체적인 움직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도 천연가스 플랜트는 그럼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플랜트가 됐던 천연가스를 근간으로 해서 난방을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지역난방공사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하나, 가스 개발하는 플랜트에서 우리가 배에 실어서 나르는 방법도 있지만 가까운 지역은 파이프로 그냥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미얀마에서 개발한 가스가 대부분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나르는 방법이 가스관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플랜트와 관련돼서는 강관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발전소라든지 관련된 플랜트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서는 플랜트, 발전소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산중공업을. 그리고 아직도 반덤핑과 관련된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만 7월 달에 반덤핑과 관련된 이슈를 벗어난다면 세아재강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의 프로젝트 개발이라든지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프로젝트 개발에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두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천연가스 증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천연가스 증가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국의 ETF, 중국의 현지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SK, 정확하게 얘기하면 SK, ENS죠. 그리고 SK가스, 부산가스인데요. 이들의 지분율이 작지 않거든요. SK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차이나 가스홀딩스라고 하는 제3위의 천연가스 기업의 1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SK가스 같은 경우는 2.25%, 그다음에 부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가치가 지금 대부분 8천억, 2천억, 천억 대를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권들에 대한 관심,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LNG의 개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운반하는 선박도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의 천연가스 수출이 본격화되게 되면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쪽으로는 결국 배로 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동성화인택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빅2, 대우주 손해양이나 아니면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의 LNG선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요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천연가스 글로벌 시장의 흐름부터 중국 현재 상황 그리고 수요주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MTN의 전문위원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스턴스 아스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